번개했던 TV의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행하고 계시는 임목사님의 그 진행방법처럼 진행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늦은 시간까지 우리의 열정을 그분이 아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미래목회전력연구소 공동대표 윤찬일 목사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파트는 채집피티와 설교준비학의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주도 내려가서 한 50분 정도 모이신 목사님들 모임 가운데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요 저쪽에 앉아계시는 한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으세요? 절대 여기 답이 없습니다 잘합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를 잘 하시죠 자기만의 방법이 있는 거죠 당연하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SNS나 인터넷, 주석, 도서, 모케와 신학, 베들레헴, 로고스 바이브를 사용하셔서 설교를 준비하실 겁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러면서 자기만의 SP라고 할까요? 서먼 프로세스라고 하는 자기만의 방법이 다 있습니다 오늘은요 그 부분을 잠깐 내려 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채집피티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설교를 작성해 볼까 선택부터 설교를 할 때는 설교 연습을 굉장히 또 많이 하시는 분이 많아요 요즘에는 리허설까지 하거든요 리허설까지 많이 준비한 다음에 정말 그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쓰는데요 이 열 가지를 다 다루려면 여러분 오늘 집에 못 가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네 가지로만 이렇게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을 선택하고 본문을 분석하고 구성하고 또 설교를 작성하는 그런 부분들을 잠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목표는요 이 강의 목표는 채집피티와 협력하기입니다 뭐 콜라보레이션이냐 쿠퍼레이션이냐 말이 많은데요 당연한 건 쿠퍼레이션이죠 왜냐하면 책임이 모두가 다 목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 교사일 수도 있겠죠 채집피티에게는 전혀 책임감이 없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채집피티에게는요 하루레이션, 환각 증상들이 많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저희가 감안하고 설교를 준비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꼭 필요한 건 뭐라고요? 팩트체크 팩트체크를 꼭 해보셔야만 되는 것이죠 목표를 정하고 나면 꼭 좋은 일이 따라오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와 있는 대로 레벨업과 세이빙 타임입니다 SP 첫 번째 단계는요 프롬프트 사람처럼 대화하며 물어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아마 대화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냥 대화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처럼 대화하시는 겁니다 프롬프트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들이 많고 각자 정의들이 많은데요 저는 고주왈, 메주왈 티키타카도 괜찮고요 수단을 떠는 것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가까운 사람과 세밀한 것까지 다 질문을 하나 둘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거죠 대답 하나 들었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분과 함께 상대와 함께 계속 그런데 중요한 건요 채찍이 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처럼 대화한다? 여러분 이게 혁명입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여러 가지 혁명들이 계속 일어났는데요 지금은 진의혁명이라고 매화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혁명 가운데 저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그 일을 저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처럼 대화하시면서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역할을 설정을 하라고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도 계속 설명을 들으셨을 겁니다 이 부분이 결정돼야만 이 부분이 결정돼야만 어떻게 보면 산을 올라갈 때 여러 가지 내가 이쪽 방향으로 올라가겠다 이거를 결정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저는 보통 역할을 설정을 할 때 나는 누구야라는 나는 목사야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너는 전문 성경학자 겸 설교자로 때로는요 제가 글을 좀 잘 써주기를 원할 때는요 여기에 카피라이터라는 얘기를 또 하나 붙입니다 그러면 채치피티가 거기에 벌써 최적화가 되어서 거기에서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제가 질문을 이렇게 했더니 안녕하세요 목사님 뭐 얘기하면서 도움을 최대한 잘 드리겠다는 얘기를 하죠 보통 설교를 준비할 때 사람들이 도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오늘은 어떤 청중들의 상황 꼭 대예배뿐만 아니라 신방을 가도 마찬가지고요 그 청중의 독자의 독자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함께 말씀을 나눌 그 상황들이 그분의 상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보다 아이스브레이크를 오늘 사랑이라는 주제로 한번 나눌 수 있는 아이스브레이크를 다섯 개만 추천해 줄래?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여기서 저는 이번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사랑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기억 하나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아름다운 사랑에 대한 기억이 뭐가 있으신가요? 그 부분을 한번 떠올려주세요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본문과 연관성을 갖고 도입을 준비할 수 있고요 그냥 오늘의 상황 그냥 독자의 상황 청중들의 상황을 통해서 준비할 수 있는데요 저는 한 가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지붕에 만약 피아노 줄로 물건을 단다면 매단다면 어떤 물건까지 매달 수 있을까요? 예, 벌써 다 계산하셨죠? 뭘 계산하셨습니까? 아마 이걸 계산하셨을 겁니다 아, 그렇지 이 피아노 줄의 장력이 700에서 900키로 힘까지니까 그 정도 무게는 만약 제가 1000키로라면 절대 매달릴 수 없겠죠 이 질문을 드리는 건 제가 좀 뒤에서 말씀을 구성을 하는 부분과 같은 맥을 하기 때문에 일부러 이 시간에 여러분께 잠깐 이 피아노 줄에 대한 아이스 브레이크를 한 겁니다 역할 설정을 하시고요 너는 전문 성경학자 겸 설교자로 나를 좀 도와줘 성경은 래위기야 이 래위기에서 하나님의 성품 이 공의성이 드러나고 백성들에게 잘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그 구절이 어디 있을까 채치피티는 래위기 19장 15절을 얘기하고요 19장 안에서도 저는 36절과 37절을 좀 눈여겨보았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물어본 날 저는 이 말씀을 함께 그냥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며 성도와의 관계를 끝까지 지키신다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하고 싶어 본문 5개만 좀 추천해 줄래? 채치피티에게 말씀하실 때요 추천해달라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본문 5개만 추천 10개 20개 100개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뭐 2, 30개는 충분하게 내비서 주기 때문에 그렇게 개수까지 함께해서 추천해달라고 말씀하시면 좋고요 로마서 저는 8장 38절과 39절 이 말씀을 또 묵상하게 되었죠 이 말씀을 뒤에서 또 함께 보려고 합니다 본문이 선택되게 되면요 이 본문을 채치피티에게 숙지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 들으셨겠지만 번역본을 가져오거나 여러가지 개정판 뭐 가져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개혁개정 4판 판 아니면 2001년 판 여러가지 물어볼 수 있어요 제가 빙챗과 바두와 함께 다 물어봤는데요 확실히 빙챗은 검색엔진이어서 좀 더 정확하게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성격의 그 구조를 정확하게 내뱉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본문을 가지고 와서 채치피티에게 있는 이 프로포트 장에 넣으시고 창에 넣으시고 그대로 이 말씀을 기억해달라고 잘 알고 있으면 좋겠다고 숙지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다른 말을 안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뒤에서 보시겠지만 단어 하나가 단어 하나의 다른 단어 때문에 성경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숙지시키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 부분은 간혹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채치피티가 뭐 물어보다 보니까 코린토서 4장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히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약간 어렵죠 우리도 전서야 후서야 모르잖아요 요런 부분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저희 홈페이지에 아까 우리 대표님이 소개해 주셨는데요 미래기술정보 그리고 프롬프트장에 보면 66권을 숙지하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들어가시면 여기 나와있는 66권을 그대로 드래그하시면 돼요 그냥 복사하셔가지고 퍼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채치피티 그 프롬프트장에 창에 그냥 복사 넣기 하시고요 그냥 놓으시는 것보다 하시고 나면 보통 슬래시를 거어서 이 부분을 줄바꿈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요 그냥 엔터를 치시면 작동되기 때문에 슈프트를 누르고 슈프트키를 누르시고 엔터키를 누르시면 그러면 줄바꿈이 되게 되고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등호표시 아시죠? 수학에서 등호표시 그 안에 브레이크라는 단어 BR을 치시면 이 줄이 줄바꿈이 되어서 인식하기가 좀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본문을 숙지하는데 굉장히 편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나가야 될 부분들을 진행이 매끄러게 갈 수 있는 거죠 SB 두 번째 단계는요 본문 분석입니다 본문을 잘 선택했으니까 이 본문을 분석해야 되잖아요 이 본문이 정말 어떤 것인가 이 부분은요 저배독을 찾아야만 된다는 거죠 저자 배경 독자가 키워드입니다 원저자의 의도가 어디 있을까 그거는 언어의 의미에서 저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당연하게 헬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헬라의 어원의 구절 분석을 어조로 해줘 그리고 핵심 키워드 세계를 알려줘 라고 얘기하시면 프롬프트장을 입령하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이게 좀 마음이 안 든다 그러면 어원의 단어 분석을 구체적으로 해달라고 말씀하시거나 상세하게 그 부분을 주의를 해달라고 말씀하시면 하나하나의 단어까지 어근을 얘기하시면 모든 조사까지 해서 다 단어가 나와요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설교를 준비하시거나 교사로서 말씀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도대체 이게 뭐지? 체치피티에게 어근의 분석을 잘 해달라고 얘기하시면 잘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 본문을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운 거죠 두 번째는 본문을 제가 좀 바꿨습니다 배경을 통해서 문명을 발견하고 싶은데요 여기 나와 있는 뇌 1장 당연하게 느예미야 1장 벌써 됐죠 왜냐하면 숙지를 앞에 시켰기 때문에 느예미야 1장의 배경을 알려줘 여러분 이렇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벌써 나와요 예 공부를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프롬프트는 이것을 내뱉을 수 있는 올바른 프롬프트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성경 뇌 1장에 역사적 배경 문화적 배경 문학적 배경 신학적 배경 표로 좀 알려줘 한눈에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핵심 키워드도 다섯 개 좀 찾아줘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나 예시가 중요한데요 구체적인 예시를 좀 넣어서 잘 얘기 좀 해줘봐 자세하게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느예미야 1장의 배경을 알 수가 있는데요 문화적 배경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이 성벽이라는 것이 정체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고요 느예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처럼 보이죠 본문에는 그러나 신학적 배경 안에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부분들이 보여있는 거죠 담겨져 있는 거죠 제가 그 부분을 제가 그 부분을 볼 수 있는 거죠 당연하게 한 번에 다 분석을 할 수 없잖아요 이어서 질문할 때 여기는 위표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요 사실은 다른 데서 위표라고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제가 보았던 이 표가 있고 나서 그다음 프롬프트 장에서 만약 이 질문을 하시면 잘 먹힙니다 그런데 표가 저 위에 왜냐하면 많은 질문을 하시면 그 질문의 길이가 길면 위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당연하게 지금 준비하시는 분은 저 위에 다 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런데 챕시피티는 약간 혼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려하기 때문에 너무 위에 있는 것을 얘기하실 때는 그냥 정말 구체적으로 니에미아 일장에서 유리에너의 문화적 관습 그리고 유르살렘의 이 성벽의 상태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줘봐 그리고 형식은 마크다운 얘기 들으셨죠 마크다운으로 좀 해줘 어떻게 나올까요 표하고는 정확하게 다르게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다 가지고 온 것은 아니고요 내용이 좀 많아서 한 반 정도는 잘라서 갖고 온 겁니다 내용을 잘 얘기해줍니다 세 번째로는요 원독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의 상황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이 당시의 상황을 알기 위해 어떤 질문을 어떤 프롬트를 좀 넣어볼까라고 제가 생각을 하다가 이제 제가 본문을 바꿨습니다 디모대전서 이 4장을 분석할 거야 프롬프트 10개를 추천해줘 이렇게 아예 질문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줘 아웃풋 아까 이 얘기 들으셨겠지만 혼선주지 않고 먼저 출력할 것을 출력해주고 그 다음 순차적으로 잘 출력할 수 있는 키죠 아웃풋을 입력하시면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는데요 보시면 당시의 교회 상황 사회 상황 그리고 바울은 어떤 거짓 교사에게 경고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때의 문제와 도전이 무엇인지 디모대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지 성경의 그런 배경들 그런 독자의 상황들 잘 알 수 있는 질문인 거죠 근데 어떨 때는요 어떤 분들이 오셔가지고 둘이서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왜 다른 답이 나옵니까 생성형 AI의 특징은요 절대 같은 답을 내뱉지 않습니다 분명히 뭔가를 달라요 뭐는 같을까요 의미 흐름은 비슷하겠죠 동일하겠죠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저희가 구분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미래학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세상이 변하고 있어 근데 그 안에서 안 변하고 변하지 않는 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야 되는데요 당연히 중요한 건 뭡니까 먼저 안 변하는 걸 찾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채치피티가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그 안에서 가장 변하지 않는 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똑같은 질문을 하셔도 다른 대답을 내뱉어도 잘 읽어보시면 아 이해는 동일하게 똑같이 가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얘기 들으셨겠지만 검색엔진과 채치피티 비교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뭐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명령을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사이트 들어가셨다가 이거 아니면 다시 나왔다가 여기서 내 찾는 내용이 없네 그럼 또다시 들어가셨다가 나왔다가 아까 구련의 얘기를 아까 앞에서 하셨는데 저는 구련에 연관된 기독교 신학자는 누구야? 라고 아예 질문을 바꿔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실 구글 이거 찾는데 세 번에 안 나옵니다 제가 이거 찾는데 굉장히 오래 한 7번 이상 클릭을 했어요 채치피티는요 한 번에 질문과 대답을 한 번에 압축시켜주는 것이죠 검색어를 넣어서 정보를 다 수집해서 그 정보에 수집한 것을 정리해가지고 내가 아 이것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결정하시게 되는 그 모든 상황을 압축해서 채치피티는 질문과 대답으로 끝내버립니다 그게 큰 가장 큰 차이라는 것이죠 시연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뒤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세 번째 sb 세 번째는요 본문 구성입니다 본문 구성은 당연하게 여러분 다 아시죠 서론부터 결론까지 내가 이 본문을 오늘 이 설교를 내가 이렇게 내가 말씀을 이렇게 구성할 거야 다 갖고 계시는데요 그 부분 말고 그렇게 구성을 하시는 데 있어서 유명한 설교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하실까 제가 2001년도에 안수를 받았는데요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때도 그때 더 그랬죠 많은 분들이 와 유명한 그 스펀전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를 해 마티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할까 그분의 설교의 스타일을 설교의 구성들을 나도 배우고 싶고 그것을 따라하려고 왜요 설교의 질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설교의 질이 올라가잖아요 그분을 따라하면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그분들의 설교를 닮아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다른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설교문의 유명한 설교문의 구성들을 찾는 방법입니다 URL을 채치 pt에게 주고 구성을 묻는 방법이 있고요 첫 번째가 그 방법입니다 아래의 주소를 가지고 물어보면 채치 pt가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 부분은 존메가더 목사님의 설교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물어봤습니다 본문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본 거죠 여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존메가더 목사님의 특징인 하나님의 보증 변호자로서의 예수님 역할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에 보면 보증과 영원한 안전 하나님의 사랑의 불가분성 하나님의 사랑이 백성들과 성들과 끊이지 않는다는 뭐가 와도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그 불가분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 번 더 볼 수 있는 거죠 아까 제가 처음에 피아노주를 여러분께 여쭤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피아노주를요 700에서 800 정도 되면 킬로그램 힘이면 그 정도까지밖에 못 견딥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주로는 어떨까요 능가합니다 아무리 무게가 많이 나간다 할지라도 날카로운 칼로 끊어놓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절대 어떻게 해요 끊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 부분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설교를 준비하고 준비하면서 이 설교를 내가 나는 어떻게 제목을 잡으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여기서도 확신에 대한 존 맥아드 목사님도 확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두 번째도 보고 있는 이 설교문에 대한 PDF를 가지고 와서 파일을 가지고 와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거든요 두 번째가 있는데요 책 PDF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창이 좀 약간 다르죠 책 PDF 창이 좀 다른데요 여기는 PDF 파일을 그냥 가지고 와서 여기에 드랍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어 라고 질문하시는 거죠 내용과 요약을 그래서 개요까지 물어볼 수 있는데요 상황이 시간이 된다면 이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시간이 없다면 원데이 세미나 오시면 정말 자세하게 이 부분을 설명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설교할 때 뭐가 가장 필요하세요 뭐가 가장 원하세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PDF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설교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한두 장이 안 나옵니다 A4 한두 장이 나오지 않고요 많은 건 7, 8, 10장까지도 나옵니다 여러분 영어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요 그거 번역해서 보시려면 시간이 꽤 갑니다 그런데 이 챗 PDF를 사용하시면 그 파일을 가지고 오셔서 그냥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어떤지 내용이 뭐야 왜 스팔전 목사님은 이 말씀을 준비한 계기는 뭐야 이런 것도 물어봐도 되고요 말씀의 개요도 물어봐도 잘 얘기해 줍니다 세 번째는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기술이 빠르더라고요 제가 두 가지만 준비를 했었는데요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아까 플러그인 얘기를 계속 들으셨을 텐데요 이 채치 PT4에 들어가시면 플러그인을 설치할 수 있는 앱이 있습니다 그 앱을 다운받으시고 나서 PDF 앱이죠 PDF 앱을 다운받으셔서 URL을 바로 입력하시면 바로 얘가 작동을 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여기 채치 PT 여기 보이시는 포에 사실 이것도 유료 아 좀 아쉬워요 3.5는 공짜인데 공짜로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얘네들이 아무래도 좀 많이 필요한가 봅니다 그게 그래서 포를 사용하시되 하시면서 플러그인스 베타라고 써있는데 그 부분을 클릭하시고 그리고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화살표 부시가 있는 그 부분을 누르시면 플러그인 스토어가 나옵니다 세 번째 들어가서 그 세 번째 들어가시면 이렇게 제가 받을 수 있는 설치할 수 있는 앱이 뜹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한 200개 조금 안되게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요 벌써 여기에 쓸 수 있는 앱들을 많이 깔아놨더라고요 저는 이제 채트위드 PDF를 먼저 썼는데요 사용하다가 얘가 별로 안 좋은지 이걸 이제 사용할 수가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다운도 못 받습니다 설치가 안됩니다 그래서 Ask your PDF를 사용해서 물어보고요 제가 이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플러그인 그 앱에서 사용해서 스펄전의 목사님의 설교를 PDF를 그냥 엔터를 그냥 프롬프트 장에 놓고 엔터를 치기만 해도 이렇게 나오지는 않고요 그냥 그 내용이 뭔지 간략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케어에 대한 부분들을 질문하고 하면 여러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게 되죠 이건 여러분 보시기 왼쪽은 채 PDF라는 거고요 오른쪽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플러그인 채 GPT4에서 그냥 하실 수 있는 그 부분을 잠깐 비교해 놓은 겁니다 네 시간이 시간이 좀 있네요 잠깐 시연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잠깐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JGPT4 그 다음에 네 디폴트 값 주는 데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브라우징 하는 빙 사용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 밑에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그걸 누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화살표를 누르셔서 예 쭉 내려가면 스토어가 있고요 들어가시면 제가 깔아놓은 인스톨도 되어있다는 건 보여지고요 그리고 All도 나오고 다 나오니까 여러가지 보셔서 PDF를 사용하시는 게 꼭 아까 설명드렸던 것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링크로 해서 하는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여러가지가 있으니까 가장 내가 사용하고 싶은 것 그리고 유튜브로 나와있는 부분들도요 그냥 이 유튜브를 가지고 와서 URL을 가지고 와서 그냥 물어봐도 그 내용을 설명해 줍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가운데 있는 부분이 그 비디오 유튜브를 읽을 수 있는 앱입니다 그리고 세가지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설치를 아무리 많이 하셔도요 지금은 세가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그 세가지만 체킹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프롬프트장에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의 파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가지고 와서 엔터만 친 겁니다 작동하는 건 SQL PDF가 작동되고요 만약에 다른 게 작동되면 그거에 대한 이름이 여기 뜨게 되고요 아마 화살표를 누르시면 그 안에 어떻게 작동되는지까지 다 설명되니까 한번 눌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엔 탁월하게 잘 아웃풋하니까 그리고 아예 제가 구백자로 요약해달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러면 네 쫙 얘기해 주기도 합니다 아까 주제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불가분 사랑의 불가분성에 대한 부분들을 스펄전 목사님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그 부분들을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개요를 물어봤는데요 서로 본론 결론으로 담고 있는 개요를 좀 작성해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간혹 가다가 제가 원하는 대로 대답을 해주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리셨던 것처럼 프롬프트가 잘못됐구나 예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내가 수정을 하면 됩니다 제 GPT를 수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프롬프트를 다시 바꿔서 입력하면 사실 제가 원하는 부분으로 얘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또 다르게 주었어요 다르게 주었더니 이 부분들을 제가 조금 원하는 대답으로 부분으로 얘가 또 대답을 해주기 때문에 서론과 본론과 그리고 결론 부분까지 제 GPT4는요 3.5보다 확실하게 늦습니다 스피드가 좀 빠르지 않아요 그 대신 정교합니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3.5가 너무 부족하느냐 안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들으시는 분들 때문에 3.5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정말 프롬프트를 잘 주시면 그리고 트래픽이라고 그럴까요 아까 들으셨겠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제대로는 다운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아마 잠자는 시간대에 사용하시면 좀 더 여러분이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설명드렸던 PDF 체PDF인데요 여기에 지금 파일을 가지고 와서 떨어뜨리면 되고요 저는 이제 다운을 받았기 때문에 다운 받아 있는 이 부분을 PDF를 제가 부르면 열기를 하면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지금 받아 놓아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에서 기본적으로는 세 가지 질문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다 눌러보셔도 되고요 영어가 좀 안된다 아까 뭐 디벨 얘기하시고 여러가지 얘기하셨잖아요 번역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싫다 여기 개호 나오죠 지금 개호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개호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한글로 물어봐도 됩니다 제가 이걸 한글로 또 물어봤어요 한글로 물어봤더니 아까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그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이렇게 뽑아줍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 보면서 아 그냥 괜찮아요 와 스펄전 목사님의 그 스타일 자체가 열정적인데 그 열정이 막 묻어나죠 하나님의 사랑의 힘 구원의 확실성 자신감과 희망을 갖고 살기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데요 당연하게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렇게 여기까지만 시연을 제가 마시도록 할게요 마치고요 작동이 조금 약간 늦어서 네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이제 SP 네 번째는요 설교 작성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한 번은 채치피트에게 다 물어보셔라 얘가 어떻게 설교를 내뱉는지 그러면 절대 그대로 설교를 못하실 거기 때문에 꼭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서는 이제 자기가 설교 준비를 하고 나서 왜냐하면 분석을 다 했고 본문 선택을 하고 나서 분석을 다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구성을 다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구성 잡은 부분들을 요점을 가지고 물어보셔도 돼요 제가 이제 예 요걸 말씀드리고 얘기해 드릴까요 어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은 세 번의 목사님의 설교 본문을 가지고 채치피트에게 다 익숙하게 한번 읽히게 한 겁니다 숙지를 시키고 나서 이 안에서 어떤 내용인지를 물어본 겁니다 이분들의 스타일이 어떤지 스팔전과 존메가더 목사 룰베크스 루카노의 스타일을 한번 물어봤어요 각각 특징들을 잘 잡아주는데요 이 표는 뭐냐면 그들의 특징들을 스타일을 비교할 수 있는 표입니다 기준을 다 몇 가지 한 열 가지를 제가 물어봤고요 그 가운데 네 가지만 잡아서 이렇게 스타일과 구조에 대한 차이점인 무언가를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전에 보셨잖아요 스팔전 목사님은 열정적이시잖아요 힘과 희망을 막 강조하고 조메가더 목사님은 변호 변호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시는 걸로 봐서 명료하고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그리고 맥스루카노는 따뜻하고 친근하다는 이런 부분으로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스타일에 대한 부분들을 물어보시고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분들의 설교 스타일이 어떤지를 처음에 제가 물어봤던 질문 중에 하나잖아요 레빅이 하나님의 공의성 레빅이 물어봤는데요 레빅이 19장에서 36절 37절 이 말씀 가지고 주제를 잡고 그리고 요점을 한 세 개를 잡을 수 있는 저는 네 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를 제가 잡고 이 부분으로 설교문을 한 이천자로 좀 해줘 이렇게 내 출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하게 목사님들은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겠죠 교사로서 누구 걸 다 가져가서 그대로 쓴다는 게 굉장히 양식적으로 걸립니다 그렇지만 그 구성을 알고 그 부분의 핵심을 알고 그 핵심까지도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설교문으로 바꿔갈 수 있다면 충분하게 채찌피티로 활용해서 설교문을 작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꼭 여러분께서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작성을 다 몇 절 해줘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꼭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설교문을 다시 한 번 작성해 보시면 어떨까 이 부분을 어린이 설교는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죠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프로포트를 잘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사탕 이야기 동물 이야기 심리 이야기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방금 전에 제가 작성했던 그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바꿔달라고 얘기하고 또 혹은 이야기 설교로 바꿔달라고 스타일과 이런 것들을 좀 바꿔달라고 주문을 넣으면 채찌피티가 잘 아웃풋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열어보니 교사로서 설교자로서 잘 사용하시면 좋겠다 네 이건 우리 공동대표님이 만든 영상 저기 이미지인데요 이런 사진이 없을 겁니다 정말 스페전 이 스타일로 바꿔달라고 하면서 사라라는 한 소년을 등장시켜서 이 설교문을 이끌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설교 4단계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물어보시라고요? 사람처럼 대화하면서 또 저배족을 찾으시면 되고요 특징을 담은 아웃라인 구성하시고 다양한 스타일로 물어보신다면 자기만의 좀 더 멋진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리고 그러면서도 시간을 좀 전략할 수 있어서 좀 더 내 목회 내 준비 중심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